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혜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국가구시 데뷔하여 쪽집계 무의구사 제5회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36번 노인 대상자가 만성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진통제를 준다 4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5번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온찜질을 한다입니다. 만성관절염일 때는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시고 통증을 좀 적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온찜질이고 냉찜질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이렇게 갑자기 접질렸다든지 갑작스러운 통증 그리고 부종 이런 경우엔 냉찜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37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도움으로 오른 것은 1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2번 정제된 곡물 위주로 싱겁게 섭취한다 3번 고섬유소나 고지방 음식을 먹는다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가공식품은 피하고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대장암이신 분들은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생수를 드실 때는 1시간에 200ml 정도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고 1번처럼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줄여주시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 혹은 생채소 생가일을 드시는 게 좋겠고 3번은요? 고섬유소는 좋습니다만 고지방은 자제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5번처럼 가공식품 피하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훈연식품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 있어서 안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8번 천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2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운동 직후 기간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4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5번 매년 1회 폐렴 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입니다.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알레르기 소인 곰팡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60도씨 정도 내외로 세탁해 주시면 되고요. 55도씨만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는 오히려 천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안되고요. 3번처럼 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운동 직후가 아니라요.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자 4번처럼 이렇게 카펫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드기나 알레르기 소인들이 먼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자 5번은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시면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이렇게 매년 맞는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번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요?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따뜻한 우유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요.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1, 2, 4, 5번은 각성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0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오른 것은 1번 가능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4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 지지해준다.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마비가 없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주시면 식사하기가 굉장히 편하신 내용입니다. 41번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한다. 2번 신맛이 있고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식사 도중 불편한 점을 수시로 묻고 체크한다. 4번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5번 상체를 뒤로 젖히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먹인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입니다. 살해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마른 음식 같은 것을 또 가루 이런 것들 수분이 적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목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목을 축여주시면 훨씬 더 식사하시기가 좋구요. 1번처럼 빨리 드시면 안되겠죠? 자 신맛이 나왔는데요. 2번에 신맛은 침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침사례가 걸립니다. 그래서 안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묻고 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말을 걸어주시면 또 안되는 내용이라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자꾸 말을 걸으시면 안되구요. 5번처럼 상체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로 턱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경관유동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영양주머니는 일주일에 한번 깨끗이 씻는다 3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번 고농도의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비유관을 뺀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입니다. 경관유동식을 드리는 분들은 비유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관을 통해서 위장으로 넣어주시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연화곤란이라든지 의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경관유동식을 하게 되죠. 비록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는 게 맞구요. 1번처럼 영양액은 실온이나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면 안되고 2번처럼 영양액 주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 씻으면 거의 이제 변질된 것을 드린다 아주 오염된 것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밥그릇이기 때문에 매번 씻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4번 같은 경우는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게 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너무 천천히 주입하게 되면 영양액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양액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고 5번 같은 경우에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얼른 보고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빼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해 준다 이렇게 봅니다. 43번 경구약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병뚜껑의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준다 3번 병뚜껑에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투약한다 4번 색이 변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5번 투약 후 대상자의 이름과 복용량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준다 입니다. 경구약 복용을 우리가 돕는데 약병에 약 이름이 있습니다. 기침 시럽을 드신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약병에 이제 라벨이 있는 쪽이 여기 이쪽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손을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서 따라 주시면 약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약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약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가 맞는 내용이고요. 1번처럼 병뚜껑의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으시면 여기서 뚜껑을 열어서 이제 바닥에 내려 놓을 때 안쪽이 바닥에 닿게 되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윗면이 바닥으로 닿게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3번처럼 병뚜껑에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투약한다. 병뚜껑에다 따르는 거 아니고 계량컵에다가 따라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이 변한 약물은 버려야 됩니다. 오염된 거예요. 변질된 거고 자 5번 같은 경우 투약 후 대상자의 이름과 복용량을 확인한다. 투약 후가 아니라 투약 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4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상부 결막랑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1번 상부 결막랑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3번 하부 결막랑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4번 하부 결막랑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5번 동공에 직접 짜넣는다. 정답은요? 3번 하부 결막랑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안연고는 눈에다가 연고를 넣을 건데 안에 이제 내용물이 안연고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내용물이 좀 나옵니다. 그거는 멸경된 꺼지로 닦아 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눈에다 안연고 넣을 때는 코의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넣어 주시는데 한 2cm 정도 하부 결막랑 위에다가 이렇게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의 안구에 잘 흡수가 되고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짜는 이유는 반대쪽 눈에 감염되지 않고 비루관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연고들은 멸근된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연고 투약할 때는 약을 2cm 정도 연고를 짜 넣은 다음에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 주시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요?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입니다. 약을 보관하는 방법은 건조한 곳 상온 혹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거의 맞는 내용이고 특별히 냉장고에 보관하는 일부 약물들이 있어요. 항생제 혹은 인슐린 이런 내용들 몇 가지만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상온의 그늘진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배설 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으로 오른 것은 1번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번 배설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운다.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4번 낙상예방을 위해 이동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5번 대상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곁에서 지켜본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입니다. 배설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하고도 결부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전 과정에 있어서 배설뿐만 아니라 섭취 또는 씻는 부분들 다 어르신이 걷는 부분 이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스스로 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47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배를 설치한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놓는다. 4번 배설 중에는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5번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장치를 풀어둔다. 정답은요? 2번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배를 설치한다 입니다. 화장실에 가보시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는요? 밸이 있어요. 그래서 외급할 때 누르면 직원이 오게끔 되어 있죠. 2번이 정답이네요. 48번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4번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운다. 5번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 바지를 내린다. 정답은요? 2번이네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먼저네요. 49번 이동병기 사용두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침대와 이동병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변기는 불편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45도로 붙인다. 4번 이동병기 내에 있는 배설물은 신문지로 덮어둔다. 5번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채운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침대와 이동병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이래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이동병기 사용하시는 분은 침상에서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화장실까지 못 가시는 분 혹은 밤에 낙상 위험 때문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실까봐 밤에는 이동병기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동병기 사용합니다. 이때 침대와 이동병기 높이가 같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이동병기의 아래쪽에다가 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2번처럼 두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균형 못 잡으시죠? 안되고요. 3번처럼 이렇게 불편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번처럼 이제 이건 지금 어느 시대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동병기 내에 있는 배설물 신문지로 덮어주시면 안되고요. 뚜껑이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소리방지를 위해 변기에 휴지, 티슈를 좀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50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올바른 방법은 정답은요? 5번이네요. 둠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가볍게 두드려주시면 욕창 예방이 되는 거죠. 피부 순환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1번은 왜 틀렸어요? 협조가 불가능한데 똑바로 누울 수가 없고 옆으로 눕힌 상태로 해서 기저귀를 넣어주고 바로 눕혀주시면 됩니다. 2번에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3번처럼 물티슈로 닦아내면 좀 말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되고 4번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저귀 교환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번 보신 내용을 확인한 즉시 이렇게 바로 교환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유치돈요관을 하고 계신 분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빼주질 못해서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24시간 계속 비워주는 분들이 유치돈요관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해주셔야 방광의 감염 소인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 같은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해주셔야 되고 2번처럼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만 비워주는 것이 아니고 가득 차면요. 이 소변 주머니가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절반 정도 차면 비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3번 정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변 줄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묶어주면 안 됩니다. 소변 줄은 이걸 묶어주면 이게 소변이 안 내려오게 됩니다. 자 5번처럼 유치돈요관이 빠진 경우 우리 보고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담당자에게 빨리 보고해 주신다. 우리가 끼우면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가 되니까 안됩니다. 5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2번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군다. 3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하반신을 높여준다. 4번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에 물을 묻혀 닦는다. 5번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입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에 물을 묻혀 닦는다 입니다. 지금 여기 52번은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안되고 이렇게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 사용을 해서 여기 블러시에 물을 묻힙니다. 그래서 이걸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1번처럼 이렇게 혀 안쪽 깊숙이까지 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혀는 닦아주시되 깊숙이 닦으면 구개반사가 자극되면서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번처럼 이렇게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물로 헹굴 수 없어서 스펀지 블러시에 물을 묻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상체를 항상 올려주셔야 되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 5번처럼 이제 닦는 순서가 이를 닦을 때는 윗니 아랫니 그래서 윗니와 잇몸 아랫니와 잇몸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위쪽 윗니 아랫니 입천장 혀 볼 안쪽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가슴까지 이불로 덮어준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면봉으로 귀 안쪽 귀지를 제거한다 4번 문과 창문을 열어 실내를 쾌적하게 한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주시면 옷이 젖지 않겠네요. 너무 잘해 주셨고요. 54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손톱과 발톱은 모두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2번 가능한 대상자를 눕혀서 돕는다 3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 4번 손톱과 발톱은 모두 일자로 자른다 5번 발톱이 심하게 파고들었을 경우 바로 제거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에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 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담그나요? 손톱 발톱이 어르신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손 발톱을 자르시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담그신 다음에 깎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손의 혈액 순환이 증가가 됩니다. 순환도 증진시키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손톱 발톱은 자르는 모양이 손톱은 둥근게 발톱은 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5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혈압약은 목욕 직전에 복용한다 2번 팔다리 회원부 몸통의 순서로 닦아낸다 3번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입욕시킨다 4번 건강한 쪽을 잡고 마비된 다리부터 옮겨 놓게 한다 5번 목욕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목욕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입니다 1번에 보시면 혈압약 같은 경우에 목욕 직전이 아니고요 혈압약은 복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게 맞고 이번처럼 이제 통목욕하는 경우에는 통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먼저 씻고 들어가요. 그때는 다리, 발, 그 다음에 몸통, 회원부 이렇게 닦고 이제 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통목욕하는 경우에 이런 차례로 해주시면 되고 침상에서 목욕할 때 같은 경우는 침상에서 이제 얼굴부터 하거든요 얼굴, 손, 팔, 가슴, 배, 발, 다리, 등, 음부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열이 나는 대상자는요 목욕을 안 합니다. 네 열이 나는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열이 나요 혈압이 높아요 네 목욕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위치, 들어가는 방향은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요. 통에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는 거 건강한 쪽 나올 때도 건강한 쪽이 먼저 그래서 건강한 쪽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정맥주사를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3번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입니다. 자 정맥주사를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이렇게 오른쪽 편마비이신데 정맥주사를 맡고 있어요. 자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시고요. 어르신이 지금 팔이 이렇게 있고 지금 정맥주사를 맡고 있는데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마비 있는 쪽은 항상 먼저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럼 주사는 어느 쪽으로 맞아요? 반대쪽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맡고 있는 쪽이 이렇게 자 주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자 지금 입히는 거기 때문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예요. 자 입 막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입을 때 마비된 쪽이니까 마비된 쪽 먼저 입어볼까요? 자 어디가 먼저일까요? 여기 오른팔이 마비된 쪽이라 먼저 자 그리고 지금 왼팔 들어가야 되는데 수액이 있어요. 수액 들어가고 그리고 수액주머니가 들어가야 어르신의 왼팔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57번 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일으킬 때 일단 우리가 신체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은 넓게 그리고 중심점은 낮게 이런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지면을 넓게 한다 이것은 양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로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린 그 내용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리 벌리고 있는 게 1번하고 3번, 5번이네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것이 3번이 되는데 이 3번은 다리도 이렇게 약간 벌려주셨고 무릎도 이렇게 구부려주셨어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허리를 너무 구부리셨기 때문에 안되고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을 안 구부리셔서 안되는 내용이네요. 2번하고 4번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너무 모아주셨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손으로 침상을 짚으면서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거만 알아도 지금 1번이 정답이고요. 대상자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오른팔을 침상에 짚고 그리고 우리는 어깨와 대퇴 뒷면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면 돼서 1번이 정답인데 보시면 4번이나 5번처럼 이렇게 머리를 지지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팔을 잡아준다든지 손만 잡아준다든지 이 내용도 틀린 내용이라서 정답이 1번이네요. 5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2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탈 때는 뒤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요. 내릴 때, 나올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 내용은 많이 공부해서 아실 거라 2번으로 고르셨으면 잘 고르신 내용입니다. 60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수동휠체어 5번 욕창예방 방석 정답은요? 4번 수동휠체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복지용구를 대여도 할 수 있고 구입도 할 수 있어요. 4번 같은 경우는 대여품목이고 나머지는 다 구입품목이네요. 그래서 수동휠체어 정답입니다. 61번 대상자의 부행을 도울 때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전후 좌우로 빠르게 이동한다. 2번 360도로 몸을 회전하도록 돕는다. 3번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4번 빠른 속도로 제자리 걸음을 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몸을 받쳐준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지금 대상자가 가능하면 보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서 있는 자세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도와준 다음에 이제 전후 좌우로 이렇게 약간 몸을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보행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때 어딘가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3분간 서 있도록 해서 균형을 잘 잡네요. 그러면 그 다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62번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4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한다. 5번 유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정답은요? 4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한다. 보행기 이동할 때는 보행기 나가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경우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나가고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나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63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3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4번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5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정답은요?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를 잡으실 때는 건강한 쪽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잡고 그리고 지팡이는 지팡이가 먼저 나간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지팡이 나왔네 그러면 평지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평지보행은 지팡이 불편한 쪽 건강한 쪽 이렇게 가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4번 대상자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침상생활을 위한 침구의 선택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시트는 튼튼하고 옅은 색의 면이 좋다 2번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3번 이불은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드는 것이 좋다 4번 베개 높이는 머리가 척추보다 높은 것이 좋다 5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을 선택한다 정답은요 1번 시트는 튼튼하고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입니다 시트는 튼튼해야죠 어르신이 항상 누워계시고 하기 때문에 누웠는데 이게 뜯어지거나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옅은 색이 좋습니다 2번은 보시면 이불을 선택하실 때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따뜻하고 보습성이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3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불이 아니고요 베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개는 이렇게 메밀 껍질이나 식물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에 좋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베개 높이가 있는데요 척추하고 같은 높이가 좋거든요 그리고 5번은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면 안되고 어느 정도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좀 있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푹신한 거 푹푹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척추에 좋지가 않습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정답은요 3번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삶을 때 뚜껑 덮고 삶습니다 그리고 1번처럼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요 수선 후에 세탁을 해주셔야 되겠고 2번 같은 경우에 세탁물에 지금 실금이나 하열이 있네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실금 하열 하열이 있네요 피가 났네 그러면은요 이거 빨리 보고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빨리 세탁하는 게 아니고 재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 내용이고 4번처럼 이렇게 얼룩이 묻었어요 그러면 부분 세탁을 해야 되겠죠 얼룩을 부분 세탁하고 그 다음에 전체 세탁을 해주시면 되고요 5번처럼 이렇게 혈흔이 묻은 옷은 찬물로 먼저 빤 다음에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로 세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6번 제가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흰색 면직물은 세탁 후 그늘에서 말린다 2번 꽃무늬 블라우스는 옷걸이에 걸어 햇볕에 말린다 3번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4번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5번 방충제는 보관용기의 아래쪽 구석에 넣어 둔다 정답은요 3번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1번에 흰색 면직물은요 세탁 후 햇볕에 말려 주시고요 이 꽃무늬 블라우스는 그늘입니다 4번에 낡은 의류는 우리가 판단하여 버리시면 안 되고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주셔야 되고요 방충제는 보관용기에 위쪽 구석에 넣어 둔다 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던 중 잠시 전화한다며 자리를 비우고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전달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통화 좀 그만하세요 2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번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4번 제가 드릴 테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5번 식사가 늦어져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식사가 늦어져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돼요 누가요 제가요 내가 걱정이 돼요 라는 나의 의사 나의 의견이 전달이 되는 그런 대여법 이런 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출제 많이 되니까요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밑줄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들까 겁도 나고 무서워 늘 문단속을 해 주셨거든 요양보사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1번 적극적 정치 2번 존중과 관심 3번 정보의 제공 4번 증상완화 보조 5번 감정 공감 정답은요 5번 감정 공감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르신이 이제 난 너무 무서운데 영감이 늘 문단속을 해 주었거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효과적인 말벗하기 중에서 어르신 공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군요 그렇군요 네 이 내용을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도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감정 공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대화를 잘 해 주셨네요 69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미리 숙지한다 2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3번 대상자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미리 숙지한다 입니다 지금 노인성 난청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으세요 시각장애나 노인성 난청이나 주의 집중력 장애나 이해력 부족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유형을 난청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보청기를 쓴다든지 이런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잘 못 들으시기 때문에 정면에서 입을 크게 벌린다든지 또는 불을 좀 환하게 밝혀놓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알고 대화를 해주시면 의사소통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70번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아랫배에 대준다 4번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실금에 대한 주의를 주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요시금이 있는 분들 배뇨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시금은 방광내에 있는 이 소변을 소변이 이렇게 차면은 일정량 차면 화장실 가고 싶네 이렇게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소변을 내보내야 되겠죠 자 내보내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한데 그러한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요시금이 있는 분들은 이 관략근이라고 하는 방광에 있는 주변근이 이완이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소변이 새어 나오는 요런 상황이 이제 요시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금 대상자들은 일정량이 차면 비워주고 일정량이 차면 비워주고 요렇게 하면 요시금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배뇨 훈련을 낮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요렇게 배뇨를 도와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휴지를 찾아다니며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보이지 않는 곳에 휴지를 숨겨 놓는다 2번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3번 그만하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4번 휴지의 용도를 설명해주며 타이른다 5번 휴지를 빼앗아 휴지통에 버린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상자가 휴지를 찾아다니면서 주머니에 넣는 이런 지금 휴지를 찾아다니면서 주머니에 넣는 행동에 집중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우리 며느리 언제와 우리 며느리 언제와 이런데 이 얘기라든지 나 집에 언제가 나 집에 언제가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딴 데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르신 좋아하는 음식 우리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을 잠시간 잊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72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음식을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 2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고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5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매 대상자 분들은 시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너무 안 드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치매 대상자 분들이 나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을 거야 라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어떤 원인이 없다 밝혀진 게 없다 그럴 때는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주시면 어르신이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정답은요 4번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입니다 네 배회하는 어르신이네요 지금 배회하실 때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바지 허리 부분을 옮겨잡고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일을 보고 싶으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욕구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1번처럼 조명을 어둡게 하면 배회하실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 밝게 해 주셔야 되고 2번처럼 TV를 크게 틀어 놓으시면 어르신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내용은 좋을 수 있으나 이렇게 TV나 음악을 크게 틀어 놓으면 포위되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안 되고 3번처럼 지금 신분증 소지하기 한 뒤 산책을 시키는 경우는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집을 나가세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엔 불안해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 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문을 열어 놓으시면 배회하시는 분은 백발백중 나갑니다 그러면 실종신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배회가 있으신 어르신은 기관에다가 이 지문 등록을 해 놓으시고 위성항법장치라고 하는 GPS를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시켜 주신다든지 또 이제 치매 말기 같은 경우는 주소도 모르시니까 등 뒤에다가 여기 라벨에다가 주소 이런 걸 꿰매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배회하실 때는 시체적 욕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멈추도록 힘으로 제지한다 2번 즉시 방에 가두고 혼자 있게 한다 3번 공공장소로 데려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4번 행동이 진정된 후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온화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네 온화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입니다 이때 우리가 막 제지한다든지 혼자 가둔다든지 공공장소로 데려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난폭한 행동을 보이시는 경우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이제 평온을 찾습니다 그럴 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흥분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유를 다시 물어보시면 안 된다 그런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3. 익숙한 소리를 들려주어 위안을 준다 4.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준다 5. 모든 곳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요 3. 익숙한 소리를 들려주어 위안을 준다 입니다 해질력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증상을 보이면서 이상행동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제 석양증후근입니다 이때는 좋아하는 인형이라든지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는 익숙한 소리를 들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3분이 정답입니다 1번처럼 낮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낮에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일상활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밤에는 좀 이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조명을 어둡게 하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해질력이 되면서 어두워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환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조명을 환하게 켜 주시면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76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핀잔을 주며 꾸짖는다 2번 식사를 주지 않는다 3번 큰소리로 화를 낸다 4번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 5번 동료 노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동료 노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지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원래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없으면 동료 노인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하거나 다른 쪽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 주시는 내용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네요 77번 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떡 만들기를 하던 중 치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 2번 과정을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한다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4번 무한하지 않도록 모른 척 계속 진행을 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입니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범을 천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말기암 대상자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감추고 울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옆에서 계속 말을 시킨다 2번 산책을 하며 슬픔을 있게 도와준다 3번 대상자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4번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돕는다 5번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이렇게 말기암 대상자가 울면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럴 때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희망을 줄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대상자에게 어떤 말을 한다든지 희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79번 거리에서 갑자기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팔을 꽉 잡아준다 3번 입에 물을 넣어준다 4번 머리 아래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5번 수건을 입에 물린다 정답은요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입니다 자 길거리에서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인데요 경련 대상자들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에 억제한다든지 입에 뭘 물려준다든지 입에 물을 넣어준다 이런 내용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고요 대신에 머리 아래에 머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 머리 손상되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 주시고 머리 밑에다 부드러운 수건을 이렇게 깔아 주시면 돼요 그 대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침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침을 흘릴 때는 기도로 이 침이 넘어가면 지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큼 우리가 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주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준다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는 시점으로 오른 것은 1번 호흡이 없을 때 2번 의료진에게 연락했을 때 3번 가슴 압박과 인공 호흡을 5차례 시행했을 때 4번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기했을 때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 후 정답은요 4번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기했을 때 4번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기했을 때 이렇게 계속 119 구급대원이 혹은 전문 의료인이 올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걸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이 오셨네요 아우 네 너무 고맙죠 그래서 빨리 인기를 해 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요양보호사 국가구시 대비하여 쪽집계 모의고사 제5회 실기영역 네 열심히 풀어 보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